질답인가? 지식 들어간다 입 벌려 이번에 가장 연료 많이 담는게 제였잖아 F4 아이스 아이스타움 독일 좀 살려줘 독일 M4 X3 어떤 버전이지? 담보신 70 그 뭐냐 5mm인건 그건가? 안 통 안되는거 구경이 좀 큰건가? 105mm이지 아닌가? 아드바크 금포인트 작은 펜 역할은 뭔가요? 그쵸? 기총 돌아가기 하나 발전기 역할 궁금한게 엔진 끄면 열원이 사라지나? 바로 안 사라지겠죠 썬더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하다 공부한다 물에 띄러 있는 탱크 물에 띄는 탱크 모래에 띄는 탱크한테 돌에 끼에에에 다음 주에 만나요. 2노베베버 2분뒤 4PM GMT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